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거지? 안돼! 둘 다 뭐야? 왜 둘 다 안되는건데? 돈 모아야 된단 말이야 쩌미 니 생일이잖아 뭐야 뭐야 기억하고 있었죠? 당연하지 울쩌미 뭐 갖고 싶어요? 원하는거 다 말해 쩌미가 원하는거 다 사줄게 아휴 이 못말리는 사랑꾼들 같으니? 드디어 디데이 쩌미야 아침 먹어라 엄마 미역국에 소고기 넣었지? 무슨 소리야 오늘 아빠 승진 시험인데 미역국 먹었다가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민쩌미 괜찮아 나에겐 사랑꾼들이 있으니까 진짜? 우와 대박! 뭐가 대박인데? 쩌미 너 그거 알아? 오늘 생일이래 생일! 알지 알지 내 생일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 너도 가져왔지? 생일파티할거 말이야 다들 파티 준비한다고 난리야 난리 됐어 됐어 생일이 뭐 대단하다고 그냥 소박하게 하자 소박하게 무슨 소리야 끝내주게 해야지 오늘 정효영 선생님 생일인데 어? 누구? 오늘 정효영 선생님 생일이잖아 아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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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쩌미 너 생반은 다음 해야겠다 알지 오늘? 알지 알지 정효영 선생님 생일 이해해 줄거지? 아 엄청 무거워! 선생님 생파 물건들 챙겨오느라 완전 힘들었다고! 참 힘들었겠다 쩌미야 너 이따가 선생님 생일파티 못 오지 너도 생일이니까 뭐야? 오랑고가 말랑고야? 꼭 오랑고보다 더 기분 나쁘네 아 아니야 선생님 생일인데 나도 축하해줘야지 그래 자존심은 지키자 기쁜 척 즐거운 척 그럼 이것 좀 같이 하자 풍선 부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어? 웃고 있는데 눈물이 쩌미야 설마 너 웃는 거 아니지? 울긴! 풍선 불다가 침 튀긴 거야 침! 암튼 못 말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생일 땅이 필요 없어 해먹고 말하고 싶지만 나도 축하 먹고 싶다고! 쩌미 쩌미 콜센터에 연결하시려면 쩌미 쩌미 콜센터에 연결하시려면 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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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눌러주세요 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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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 쩌미 쩌미 콜센터 지금 바로 고객님을 위한 생일 파티가 시작됩니다 제 생일 파티요? 소속의 생일 파티 오! 굉장해 나를 위한 생일 파티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저씨 민점이도 센스있다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실 뿐? 어? 어? 아! 그거 내 건데! 인생 최악의 생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얘들아 고마워! 정말 생일 최고의 생일이야! 저 최악의 생일이고요! 얘들아 이리와 같이 케이크 먹자! 네네! 쩔이야! 천천히 먹어! 뭐야? 우리 쩔이 선생님 생일이라고 기쁨에 눈물까지 흘리는 거야? 그러게요! 참 너무 기쁘가지고요! 쩔이쩔이친이 친구들의 사이라폰! 불쌍한 쩔이! 생일은 1년에 한 번뿐인데 선생님 생일에 완전 묻혀버리다님! 내가 쩔이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잘한다! 너희들은 생일에 케이크 먹냐? 난 떡 먹어! 우리 할머니 생신이랑 나랑 똑같거든! 쩔이야 생일 축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 생일을 축하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아, 왜요? 생일날 배털까지 완전 최악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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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사되면 완전 끝장이야! 완전 행복한 거! 아무도 어찌해! 그 교수라도 못한 기와를! 3 2 1 아, 시원해! 1 2 2 쩔이 너 생일 파티 지금 시작하려고! 2 3 깜짝 파티로 준비한 건데 오늘 쩔이도 생일이라며 축하해! 폭죽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벙구 큰 게 터져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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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맨텀이 3주 다 합니다! 보! 바다! 와! 와! 감사합니다.